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동훈 씨가 선관위에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한 것을 세 번째 강조한 겁니다. 이제 오늘 어느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들의 이름들 자연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현안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터뷰가 이날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젊게 보이죠. 제 얼굴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참 젊은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여러분께서도 중앙일보의 이 위에 한동훈 백행룡 로비스트 김인석 진영원인의 이재명 더 중앙형 받을 것이다.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직접 이렇게 육성을 들어보시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것은 선거부정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상상해보고 전망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인터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다 옮겨봤습니다. 최근 직접 제기한 사전특표 날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갖고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선거부정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입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동훈 씨가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문제를 거론하지만 선거 문제를 앞으로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필요로 한 겁니다. 다만 선거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도 본질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즉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절차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이루는 것의 하나가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 대해서 공정함과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절대로 폄화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법에 나온 대로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안 해오던 것이 아니라 당일 투표에서는 모두 해오던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에 비해서 한 표의 가치가 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한 표입니다. 그러면 본 투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법에 맹악하게 나온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케이 그렇게 하리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왜 그런지가 이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마음은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주장이 마치 그래 너 선거 부정선거 업무론자야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자.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속구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도 해킹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가능성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온 나라입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맹악하지 않습니까? 그 도장을 왜 찍으려 하지 않죠?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까지 나오면 귀찮아서라도 그래 찍을게 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같으면 그냥 찍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일투표도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당일투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은 부정선거 업무론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같으면 아니 자꾸 그렇게 굳지 않게 하면 아니 뭐 그게 문제냐고 그래 그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우리가 찍을게 이렇게 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프레임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자기는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첫술에 다 배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세상 대단하죠? 세상이 참 2020년 4.15 총선이 일어나고 4년이 흘렸고 지금 세상에 선거 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은 자연과학의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태산 이상으로 쌓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론사가 다 듣고 한동훈 씨도 그 선거 부정 업무론의 이름들 갇힐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참 나라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대단한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다룬 것도 참 좀 소구를 말하면 참 꼬라지. 박쿠키 기자가 경력이 상당히 있는 기자일 건데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강성지지층을 달리는 전략적 행보라는 간측이 나온다. 이따위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전략적 이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양심이 마비가 됐는지 다 모든 게 다 자기 문제로 돌아올 일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선일보가 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본인들이 크게 이익이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게 참 보면 이렇게 이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기자분들이 11명이 글을 남겼는데 한동훈 대표가 선관위를 썰어버려야 됩니다. 후군이 걸린 선거인데 사전투표에서 장난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본투표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민초들의 의견이거든요. 이걸 지금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깔아뭉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당신들 그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면 할수록 한 번 터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푸른님은 법대로 하자는데 문제없다고 탈법기관 선관위를 해체하라. 행정안전부로 권한을 위임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잘라내버린 겁니다. 민심을 보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은 좌파진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사전선거 방식으로 투표의 결과를 뒤집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의 맛을 본 무선집단입니다. 13명이 찬성한 겁니다. 몰래 인쇄에서 빼돌렸다가 부정사용에 바꾸치게 하면 어떻게 할래?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완전히 계획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 부정개표하다 걸리면 불순한 의도를 품은 국가전복세력을 가정하여 최고 4형까지 때려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개표방식을 수작업해라. 그리고 선관위를 해산하고 상식 테스트를 해서 새로 뽑아라. 사전선거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11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죠? 선관위를 승투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깔아뭉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신이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깔아뭉개다가 그냥 진짜 최인규 꼴란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최인귄들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냐 이야기죠. 불법 채용 특혜 채용 때 패거리들이 잘리지 않고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대만처럼 당일투표 수개표하라. 좌파들이 장악한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투표용지를 어떻게 믿어? 투표 종료와 함께 현장에 바로 개표하면 부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하고 있고 대통령이 다 입을 다 물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이러니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이기도 바닥일 겁니다. 사전투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선관위의 오만 방지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은데 상설로 둘 필요가 없다. 선거 때만 운영되는 조직으로 개편화됩니다. 매뉴얼만 상세히 만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만 8천 개 장소의 여러분들을 먼저 개표하면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씨의 여러분들 발언은 선거 부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파치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돼서 한동훈 씨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되지만 결국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인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뭡니까 그냥 크리넥스처럼 쓰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치인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우우우 이런 울러다니면서 딸개니 개딸이나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개인의 발견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